장문자 들어오세요 네 안 나왔어요 제 눈이 좋은데 확인하러 왔어요 여기 안 가려 제 눈이 좋은데 확인하러 왔어요 아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이쪽에 앉아서 숟가락으로 눈 가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눈 가렸어요 자 이거는요 사과요 양념 튤립이요 물고기요 아니 어딜 가르치신거야 아 우리요 사과요 가위요 물고기요 컵요 오리요 오쌈요 튤립이요 앙고요 튤립이요 싸가요 물고기요 오레요 2.0이에요 그럼 내일 다시 한번 와볼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번에 아 눈이 왜 이렇게 안보이지 안녕하세요 제가 눈이 며칠 전부터 안보여서 와봤어요 네 네 그럼 숟가락으로 눈 가리고 쓰고요 네 이거는요 안보여요 이거는요 안보여요 오리요 안보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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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안보여요 그게 뭐예요 똥이에요 0.1이에요 0.1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티비를 제가 어제 티비를 너무 가까이서 봤나봐요 어쩔 수 없이 안경을 써야되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자 이거를 한번 이렇게 써보여요 이렇게 써보여요 너무 작아요 이렇게 걸렸잖아요 아 아파요 귀가 귀가 안 맞아요 아 나 여기서 그랬어요 자 이것도 한번 아니 이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네 그러면 이거는 맞을 것 같아요 어 어 안 들어가잖아요 아 아 이건 어떨까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건 볼까요 사과 어 어 안보여요 사과 안보여요 컵 안보여요 우산 안보여요 미쳐나서 그러니까 그런건 다 알고요 빨리 이제 가세요 다 끝났어요 안녕히 계세요 눈 알약은 안주나요 음 요거 주시면 안돼요 요거 이렇게 눈방 떨어뜨리는거 아 네 그 코 가져가세요 네 해 아 네 그 코 가져가세요 네 그리고 저희 알약 가져갈게요 네 잘가요 안녕히 계세요 아 네 네 손 안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만 보여줘요 구독 버튼을 누르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꾸꾸꾸 1 1 2 3 3 4 4 5 6 3 4